삼겨린은 기회 사우에서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요. 그쵸. 뭘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먼저 단어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캔. 아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응. 이런 것도 배웠고요. 자, 먼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캔. 캔. 그럼? 합. 합. 수능법? H.O.P. 오케이. 그럼? 플라이. 플라이. F.L.Y. 그렇죠. 드라우. 드라우. D.R.A.W. AW가 O라는 소리를 냅니다. 드라우. 점. 점. J.U.M.T. 그렇지. 그럼? 캔. 캔. C.A.N.T. 그럼 찍고? T. 그렇지. 콕. 콕. C.O.O.K. 굿. 자, 아주 훌륭하고요. 고 위에 올려가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표시하는 것들에 잘 보세요. 공통점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하트, 플라이, 드라우, 크. 공통점은? 음. 네. 아, 점프도? 네, 안녕하세요. 공통점은? 공통점. 전부 다 무슨 C예요? 하다 C. 그래서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려니까. 오케이. 캔 뒤에 하다 C를 넣어서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거나. 또는 캔트 뒤에 하다 C를 넣어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하다 C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문장들 보겠습니다. 뒤에 4. cursing. 캔 유 점프. 캔 유 점프. 조. 캔 유 점프. 점프의 뜻은? 음. 뛰어오르다. 뛰어오르다. 점프 하다 라는 하다 C죠. 캔 유 뒤에 하다 C를 넣으면 너는 뭐 뭐 할 수 있니? 유가 너는 이란 뜻이니까. 캔 유 하면 캔 유 뒤에 하다 C를 넣으면 뭐 뭐 할 수 있니? 너는 글씨 쓸 수 있니? 사옥까지 다 했는데요? 일단 시험치고 계세요 네 넌 대답할 수 있니? Can you answer?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배웠죠? 그때 하다씨들 모아서 쭉 배웠죠 맞다 그거 안했다 3번 그때 배웠다 하다씨들 쭉 가지고 어? 숙제를 못했어요 뭐를 못해? 숙제요 오케이 그래서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죠? 어 예스 아이 캔 아이 캔 덕 예스 아이 캔 아이 캔 덕 또 아이 캔 뒤에 하다씨를 넣으면 내가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능력을 얘기할 때 씁니다 넵 오케이 여기서 Can you cook? Can you cook? 여기에 cook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두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요리하다 그렇죠 요리사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선 요리하다 라는 하다씨로 쓰였습니다 Can you die 해? 무슨 시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다씨 그렇죠 그래서 요리사 요리하다 로 쓰였습니다 Can you cook? 오케이 만약에 Are you a cook? 한번 먹을까? Are you a cook? 너는 요리사니? 그렇죠 이때는 cook이 요리사라는 뜻으로 쓰였죠 오케이 넌 요리할 수 있니? Can you cook? Can you cook? 너는 요리사니? Are you a cook? Are you a cook? I can't cook 물어봤으니까 No, I can't I can't I can't cook 그렇죠 No, I can't I can't cook No, I can't I can't cook I can't 뒤에 하다씨를 넣으면 뭐 뭐 할 수 없다 능력이 없음을 표현하는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앞에 있었네 집에 놔두고 온 줄 알고 Can you draw? Can you draw? 오케이 Can you draw? 물어봤더니 아니 그림 못 그려 No, I can't I can't I can't I draw I can't draw No, I can't I can't draw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아까 안 했는 거 해주세요 하고 계세요 오